지금 고색, 고색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님, 고색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고색 고색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불편shift 불편을 받을 수blic이다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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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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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및 주인은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가실분은 이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강남구 오피스. 강남구 오피스. The station number is K2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port to the line number 7. As you canœ iz.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move on your right. The door, the door, the door. There is no need to walk as a parent. 바랍니다. 이번 역은 선정리 한국화학창의재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공호선으로 가락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선정은.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The station number is K214.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추립문 닫습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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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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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도구, 도구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3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도구역, 도구역. 이 도구역은 K217. 이 도구역은 3번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국전역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고 명분 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구는 4번 출구에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개포동, 개포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도 매 Detective 이제 어떤 일일에 있는 흥미로운 installation непicho wr workforce 이번 역은 대모산 입구, 대모산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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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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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원한다면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선정하는 안전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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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Bokjang Dongseo College The station number is K222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I don't really don't even know tha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Is this program you should run let'sitating Instead at the entrance The here to the entrance I promise you Are you ready to follow me to listen? From the entran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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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일, 에듀일 국비교육원으로 가실 분은 모란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허리 무릎 치료는 다른 세상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병원, 다른 세상 병원은 선반 출구에 있습니다. 이 stop은 여탑, 여탑, 이 station number is K2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stop은 여탑을 사랑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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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2회 성남아트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강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부통신특성화대학 ICT폴리텍대학으로 가실 분은 이번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상처에는 대인외과, 파상치료, 대인외과, 내과의원으로 가실 분은 임혜역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자 이번 여행 서현, 서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연세독수리안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여행에 내리셔서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눈과 함께하는 분당 연세독수리안과 의원으로 가실 분은 서현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전문인 22명이 진료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서현역 5번 출구에 있습니다. 단정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V, 라디오, 버스, 지하철 광고가 필요할 땐 광고 몬스터, 광고 몬스터로 가실 분은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정자, 정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정자, 정자. The station number is KT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 지방 흡입, 비만 관리는 모델라인. 모델라인 의원 분당은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미금, 분당 서울대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 건강과 함께하는 연세 플러스 안과의원으로 가실 분은 미금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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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왼쪽입니다. The stop is RE, RE. The station number is K2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stop is set by. K232.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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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죽전, 단국대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 척추관절 특화치료, 서울 예수병원으로 가실 분은 죽전역 1번 출구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용인포은 아트홀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인포은 아트홀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보정. 보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보정, station number is K23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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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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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구성, 구성역입니다. 내대실분은 왼쪽입니다. 구성, 구성 The station number is k235. The doors are on our lef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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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청년, 청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청년역 주정형, 청년역 주정형. the station number is K2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전주민국은 오는 Надежды 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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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척추관절 통증 중점지와 선전평외광위원으로 가실 분은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Monpo. Monpo. The station number is K241. The doors are on your left. K241. The station numb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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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 left. 이번 역은 매탄건섬, 매탄건섬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매탄건섬, 매탄건섬. The station number is K2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상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경기아트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10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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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맥욕, 맥욕역입니다. 레이베 실무는 왼쪽입니다. 메쿨라의 명령을 통해 민원입니다. 메쿨라의 명령입니다. 메쿨라의 명령은 메쿨라의 명령입니다. 오른쪽이 두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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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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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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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